명품 시장이 중고와 온라인을 중심축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쳐 한정판 열풍과 함께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고가 제품도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문화가 정착됐기 때문인데요. 머니투데이 방송 특별기획 시리즈 라이프인더스트리 빅뱅에서는 급변하고 있는 명품 소비 트렌드를 이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픈런 현상까지 불러일으킨 명품 열풍이 중고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젊은 소비자들이 집중된 상권의 한복판에서 중고 전문 매장을 열고 중고 명품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젊은 층이 찾는 트렌드에 맞춘 빈티지 제품과 오히려 지금은 구하기 힘든 희소성이 높은 제품들로 매장을 꾸렸습니다. MZ세대라고 불리는 분들의 중심으로 해서 가치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컨핸즈 제품에 대한 관심이 넓고 깊어졌고 또 주말 사이에 저희가 천 명 이상 방문을 하셨는데요. 그중에 90% 이상이 MZ세대로 채워질 만큼 젊은 층들의 반향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유통업계에서 가장 성장세가 빠른 분야로 꼽히는 국내 중고 거래 시장은 지난해 기준 24조 원으로 지난 2008년보다 6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올해 들어선 다양한 대형 유통사에서 중고 명품을 취급하기 시작했고 네이버까지 미국 중고 패션 플랫폼을 사들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도 커졌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머스트잇이 CJ 온스타일과 함께 진행한 명품 온라인 라이브 방송은 1시간 만에 4만여 명이 몰릴 정도로 흥행했습니다. 이처럼 가파르게 성장한 명품 커머스와 중고 명품 시장이 직면한 큰 걸림돌은 가품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입니다. 지난 6년간 관세청에 적발돼 압수된 위조 상품의 금액은 2,400억 원에 달했고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시점입니다. 수입, 수출, 유통, 판매 전 과정에서 특허청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단속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명품 거래가 늘고 있는 만큼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침해 방지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나 비대면 거래는 신제품을 매장에서 구매할 때보다 진품 여부를 가리기 어려워 업체들은 앞다퉈 명품 감정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지만 결국 진품 감정에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업체만 탈아남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내세운 명품 시간을 거스른 중고 명품을 찾는 합리적인 소비자가 늘어나며 국내 명품 시장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수연입니다. 감사합니다.